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너스톤의 한국인 닥터 2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쪽은 코너스톤 카카크의 닥터 아슨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너스톤 카플레이 지점의 닥터 잔재원입니다 저희 코너스톤에서는 여러분의 증상뿐만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술이나 약물 없이 오직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그럼 코너스톤에서 다시 봬요 See you soon! See you soon!